닿을 상추는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. 뒷마당에 뭐가 남았을까 하고 왔지만. 형은 그쪽으로 오게 다가오고. 그쪽으로 오게 다가오고. 어우 이렇게 춘지 이야 너무 기정해 이야 뭐지? 그럼요 계란사람 손목 고소 얘도 안 더 따뜻하구나 따뜻하니까 이 아저씨의 길이 파랗게 있을 리가 없지 오징어 오징어 물 양념을 끓여서 조금 더 끓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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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